기아 프런트에서 심지어 단장이 6연승 하고 난 다음에 연승 후유증에 대해서 팀의 현장하고 같이 이렇게 걱정을 고민을 나누면서 최대한 조심하자 이야기를 하고 머리를 맞댔는데 선발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상우 선수 관련해서는 결정이 안 난 거 가지고 그러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안 난 겁니다 그런데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건 맞고 제가 이거로 뭐하고 끌 게 있습니까 가장 관심이 있고 여러 구단의 단장님들이 조상우 어디로 갑니까 하고 저한테도 물어보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관심들을 좀 가지고 계셔서 팔로우 하는 차원에서 하고 조상우 선수가 가서 어떤 활약을 펼치느냐 이거에 따라서 순위가 많이 요동을 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명권을 지금 키움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내부적으로 저 앞서도 지명권 전쟁이라서 이것을 사장단에서 뭔가 이런 부분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까지도 말씀을 조금 드렸고 기아 고민 많이 합니다 고민 많이 하고 이제 팬들께서도 야 이제 미래 자원 내주고 지금 조상우 데려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 주에 실제 내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아가 오히려 선발 자원이 좀 뭐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이여리 선수 아프고 또 윤현철 선수 아프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여리 선수 수술을 했고 윤현철 선수도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면 또 정혜영 선수도 돌아옵니다 오는데 불펜 필승조는 뭐 다다익 쓰는 것도 맞죠 선발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선발을 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불펜 필승조로 또 활약하고 있는 뭐 다른 선수들을 뭐 인기현 선수라든지 조금 선발적으로 돌리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 내부 참 그러니까 팬들이 엄청 싫어하시잖아요 아니야 지금도 보시면 하지마 일라는 하지마 뭐 조상우 데려온다고 뭐 우승 못한다 뭐 이렇게 기아 선발 문제인데 조상우들이 필요 없다 엄청 많은 분들이 하지마 이거 의견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민이 그래서 되는 거죠 쉬운 결정이 아니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고 여러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 건데 만약에 아무 쉬운 결정이었으면 7월 31일 이전에 벌써 조상우 전도 선수면 데려왔겠죠 우승을 하겠다 생각을 했으면 4.5게임 차 1위입니다 불안한 1위다 이 정도인데도 아직도 불안하다 3,4이면 몰라도 우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1위 팀이라고 그러면 전반기를 넘었기 때문에 고민을 그래서 이제 기아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내부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제가 물었습니다 조상우 트레이드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 말을 할 수 없는 안 한다라고 딱 잘라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은 맞다 그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 지금 선발이 안정이 돼야지 조상우 선수가 와서 불패인이 더 강화돼서 팀이 더 단단해지는데 선발이 무너졌으니까 조상우 선수에 대한 효과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죠 근데 이게 왜 단장 혼자만 고민을 할 수 없는 문제냐면 지난 2년 동안 지명권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부분을 모기업에서 대단히 손해받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부적으로 프런트 쪽에서 의견을 하나로 모으면 모기업이라든지 구단 최고위층도 조금 같이 좀 이러이러하고 우리의 당위성에 대해서 오히려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좀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민이 더 커지는 거죠 고민이 더 커지는 거고 이번 주에 상당한 내부 논의가 있습니다 내부 논의가 있을 건데 그래서 뭐 조상우 선수를 기아가 데려오느냐 안 나오냐 욕심이 나죠 욕심이 나는데 지명권 1라운드 지명권이 또 아프기도 하죠 아프기도 한데 기아가 만약에 1라운드 3번이나 1번 2번은 말도 안 되고 줄 생각이 아예 없는 거고 3번이나 4번이었다 그래도 고민을 좀 덜했을 것 같아요 5번인데 생각이 되게 많더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2년 동안 지명권 이렇게 오고 간 것은 굉장히 조금 아프다 구단 입장에서 아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고민이 조금 깊어진 것도 맞습니다 조상우 선수 트레이드 관련해서 조상우 선수 트레이드 이후에 조상우 선수도 힘들겠죠 기움도 말은 났겠는데 노 코멘트입니다 안 한다 소리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 하고 싶어 하니까 좋은 카드를 이체하면서 조금 확보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인터넷 약정 끝나도 알아보기 귀찮아서 그냥 쓰는 분 많으시죠 이제는 비교원의 도움을 받아보시죠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할 때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7만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원 77만원에 추가로 유심 변경 시 최대 30만원의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인이 가입할 때마다 5만원 무제한 지급 지금까지 983억 이상 사은품 지급한 60만 명이 선택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가입 원 할 때 비교원 365일 언제나 상담 가능하고 3초만에 견적 나오니까 간편하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LG 쪽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LG 최종적으로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아예 뭐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한다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두산 또 상위권에 있는 팀들 두산 왜냐하면 조상우 선수는 즉시 전력감이잖아요 올해 마치고 내년 마치면 FA가 되니까 즉시 전력감니까 두산 상위권이 두산 안 한다 김태균이 있는데 우리가 왜 안 해 안 해 안 해 그러면 뭔가 올해 달려야 되는 팀 중에 하나가 하나잖아요 하나도 조상우 생각이 없다 왜냐 하나가 이제 올해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1번이 키움 작년 그 다음에 2번이 하나입니다 지금 뭐 정우주 선수 정현우 선수 있잖아요 전주고 우왕 강석구 정우주 선수 또 덕수고 왼손 좋은 정현우 선수 선발로 완성은 오히려 이제 덕수고의 왼손 정현우 선수가 뭐 미래의 김강현이다 미래의 양현중이다 이런 뭐 얘기를 좀 미래에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정우주 선수는 뭐 안우진 선수급이 될 수도 있는 선수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들립니다 들리는데 키움이 예를 들어서 김희집 선수를 내주면서 1라운드 3라운드를 NC로부터 받았거든요 조상우 선수는 그보다 더 나은 걸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은 뭐 생각이 바뀌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상우 선수에 대한 몸값이 한쪽에서는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질 거다 그거는 키움 쪽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저한테도 그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근데 지금 분위기는 다들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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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서로 눈치 싸움을 하다 보니까 몸값이 조금 다운된 것 아닌가 오히려 김희집 선수가 1라운드 1번 3번이면 조상우 선수 1번 2번이냐 뭐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좀 덜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조금 들립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는 아예 이걸 1번 2번 이렇게 다 키우며 가져가는 거 내줄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현우 선수가 됐든 정우주 선수가 됐든 하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키움도 뭐 둘 중 한 명을 아마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중에 한 명을 내줄 생각이 없다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삼성은 이제 제가 저번 주에 방송했던 듯이 또 관심 없는 게 없을 수가 있나요 박지망 감독도 뭐 만약에 오면 당연히 좋다 박지망 감독뿐만 아니라 제가 상위권의 감독 세 분한테 물었는데 네 명한테 물었는데 세 분은 정확하게 답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니 조상우 같은 불펜 좋은 불펜 필승조를 마다할 감독이 어디 있겠어요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고 다 좋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삼성이 지면 깨진 1라운드 3번입니다 3번 3번을 만약에 1라운드를 달라고 그러면 3번을 줘야 되는데 고민이 뭐 당연히 크죠 당연히 크고 그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시간이 조금 더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이 뭔가 불펜이 대규모 코치진 이동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대규모 코치진 이동을 주면서 이준석 단장이 제가 했던 이야기는 그겁니다 불펜 전문가들의 힘을 조금 빌리고 싶었다 그러니까 불펜이 그만큼 우리가 조금 힘들었다는 거죠 그걸 상세를 좀 하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니저가 있죠 삼성도 당연히 니저가 삼성 팬들도 엄청 싫어하십니다 하지마 그것만 좀 하지마 1번 2번 3번 4번은 올해 신인 1,2,3,4번은 아주 좋아요 다 아니까 하지마 제발 가만히 있어 전부 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야기를 하면 네가 왜 부추기냐고 하잖아 좀 하지마 가만히 좀 있어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지금 진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그겁니다 제가 그런 거 저런까지 생각을 다 하면서 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정확한 코멘트는 삼성 코멘트는 지명권이 너무 1라운드 지명권이 너무 아프게 다가온다 선수를 데리고 싶은 마음은 어느 팀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원하지 않을 팀이 어디 있겠느냐 그 고민이 조금 내부 고민이 이게 한 사람이 판단해서 될 게 아니죠 그래서 기아도 그래서 이번 주에 다른 복수의 논의들을 제대로 된 논의들을 거쳐서 위쪽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오게 됐고 선발이 필요했으면 선발을 더 데려왔겠죠 근데 선발을 내주는 팀이 없다는 거죠 문태양님이 아무리 본인 방송이지만 선동 부추기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삼성이 조상우가 필요할까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삼성이 조상우 안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아가 조상우 선수를 트레이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선동이라니요? 진짜입니다 저는 삼성이 조상우 선수를 트레이드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조상우 선수는 키움에서 마무리로 활약을 하고 이렇게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팀이 조상우 선수를 지명권을 내주고 미래를 사는 일을 저는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논의가 되고 있는 거니까 제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추기 했으면 하지 마라고 부추기 했어요 제발 하지 마라 그대로 있어라 제발 삼성아 기아야 하지마 저는 진짜 말했어요 하지 마라고 야구부장은 제발 좀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건 그 팀에서 알아서 하지만 저는 하지 마라고 했어요 외국인 투수 트레이드 이야기 이거 제가 확인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지난해에 켈리 선수가 있고 LG가 막 달리고 있을 때고 삼성이 약간 좀 주춤할 때입니다 뷰케넌 선수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켈리 선수가 작년에도 바꿀까 말까 바꿀까 말까 다 시즌 끝까지 가고 가을에 좀 잘하게 됐습니다 잘하게 됐는데 그때 켈리 뷰케넌을 이렇게 바꾸자는 논의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 자꾸 이야기가 잘못 알려졌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LG하고 삼성이 아닌 제3의 팀에서 어떤 다른 단장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삼성이 지금 보니까 뷰케넌을 이용을 해서 뭔가 좀 다른 걸 좀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러면 LG 쪽으로 트레이드를 하고 또 켈리를 이렇게 하고 다른 선수를 이렇게 주고 삼각으로 이렇게 엮어서 가운데 팀들이 필요한 것들만 조금 조금씩 가져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조금 이렇게 논의해 보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삼성이 가장 먼저 안 돼 안 돼 그거는 특히 홍준하 단장이 이거 뭐 단 이거 이렇게 되면 난 살아남을 수 없어 안 돼 말도 안 돼 안 되고 감동 어떻게 보겠느냐 했는데 LG도 사실은 북핀은 그냥 데려올 수 있나 하면 당의 욕심이 낫겠죠 하지만 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던 일로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깐 거기서 1차적으로 거기서 딱 정리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요 이게 왜냐하면 청룡기 고교 야구 때 목동구장에서 관계자들 사이에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구체적이야 제가 체크를 좀 해봤어요 웨인 투수에 잘하고 있는 웨인 투수 하위권 팀에 잘하고 있는 웨인 투수를 컨택을 했던 팀이 있어요 그러면 뭐 이게 또 여러 가지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컨택을 한 팀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 팀의 온도 체크 정도를 했더라고요 아주 심각하게 묻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아무리 그래도 함부로 그렇게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받쳐서 그런데 약간 뭔가 좀 온도 체크를 좀 해봤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또 카드도 잘 맞지도 않지 맞지도 않고 이야기가 또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해당 팀은 그 선수를 그러면 보냅니까 이 지금 좋은 웨인 투수를 데려있는 팀 저 보냅니까 노 코멘트 노 코멘트다 노 코멘트 노 코멘트인데 저는 볼 때 이게 쉽지 않을걸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을걸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참 쉽지는 않는데 이런 생각까지 한다는 거 보니까 이게 왜 나왔느냐 이게 역대급 지금 순위 다툼 이 순위 다툼 때문에 벌써 지금 관중이 한 50만 가까이 될걸요 어제 저도 잠실에 갔었는데 잠실도 매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잠실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올해 17번 매진인가 잠실 같은 경우는 가면 지금 주말은 그냥 매진입니다 타팀도 마찬가지예요 야구 인기가 이만큼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지만 순위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7월 31일이 마감입니다 트레이드 마감이 7월 31일입니다 제가 확인한 건 맞습니다 확인을 여기까지만 딱 해봤고요 KT 심우준 선수 얘기를 좀 할게요 오늘 제대했어요 그죠? 상무에서 근데 관심 있어요 팀들이 복수다 한 팀이 아니다 몇 팀이 체크했어요 KT에 트레이드 혹시 생각 올해 마치고 FA 선수잖아요 B가 아주 유력한데 25인에 25인 보상선수 대일선수인데 복수팀이 있어요 지금 유격수가 필요한 수비가 되고 발이 빠르니까 타격도 이해할 때 초반 뭐 이랬는데 그래도 방망이도 한 번씩도 쳐줄 때 쳐주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요 이 선수가 좀 관심이 있나 없나 있어요 있는데 후비하고 주루의 가치가 높다 쇼스탑이 좀 필요한 팀은 왜냐면 좀 젊고 트레이드 요칭이 있었어요 근데 KT 입장은 트레이드 살 생각이 없다 왜? 이거 필요한 선수고 연락 받았다 받았다 한 팀 아니다 복수팀 맞다 연락 받았다 솔직히 받았다 받았는데 우리가 쓸 거야 안 돼 왜냐하면 지금 김상수 선수 계약이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권동진 선수도 유격수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여기 없진 않습니다 신봉진 선수도 있고 하니까 생각을 해서 신문준 선수에 대한 그게 들어갔던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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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쓸 거야 필요해 그리고 올해 맞춤 FA자 우리 내년에도 잔류시킬 거야 물론 좀 뭐 리즈너블한 금액을 주겠지만 우리 잔류시킬 거야 같이 갈 거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 왔지만은 관심 있는 팀이 복수들아 한데 우리 같이 갈 거야 딱 이야기했어요 누가 고위관계자 열을 내면 그러니까 심우준 선수 오늘 합류를 했습니다 권동진 선수도 합류했습니다 상무 갔다 왔어요 내일 고척 갈 건데 하여튼 지금 KT가 엄상백 선수 심우준 선수는 잡는다는 기조입니다 잡는데 적당한 금액이 좀 문제가 되지만 하여튼 적당하게 헐값 트레이드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하여튼 트레이드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먼저 좀 연락이 왔지만 근데 지금 권동진 선수를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상무 감독이 상무 감독이 심우준만큼 권동진을 상당히 높게 평가 둘 다 줄여도 되고 그러니까 빠르니까 이강칠 감독이 하여튼 대타나 대주자로 당장 쓸 수가 있다 둘 다 그래서 1군에 바로 등록을 시킨다 그럼 누가 내려가야 되는데 현재로 보면 글쎄 신봉기 선수 약간 좀 위태롭겠죠 같이 이제 여러 선수들이 공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신구장 대체구장 이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조금 황당한 게 있습니다 아시아드 추경기장을 대체구장으로 쓴다 했다가 축구팀하고 갑자기 갈 데가 없고 축구팀이 잠시 가야 되는 구독구장 그쪽도 개발한다 엥? 그럼 어디 가? 갈 데가 없다 난리가 났는데 아시아드 옆에 보조경기장 쪽을 이걸 한번 이용을 한다 대체구장으로 근데 1만석? 1만석 그러면 갑자기 롯데 같은 경우는 72경기를 하고 울산으로 갑니다만 다 합치더라도 다 와봐야 그때는 72만 명이 다면 지금 관중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데 올해 뭐 130만 페이스인데 그리고 거기다가 또 정식구장까지 짓는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가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이 대체구장 보조구장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가 맞고 타임라인을 조금 말씀을 한번 제가 올릴게요 2018년에 롯데 내부에서 신구장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2018년에 나오고 2019년에 부산시에서 어 이거 사직구장 부지에 그럼 재건축을 하자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어느 정도 잠잠해져 2021년에 롯데구단이 아예 알겠다 오케이 해서 그때 MOU가 맺어집니다 2022년에 용역이 들어가고 2023년에 행안부 심사가 있었고 2024년 올해 초에 결과가 나와서 롯데그룹에서 야구장을 짓는 민간투자 30% 820억 원은 우리가 내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부산 쪽에서 보조경기장으로 보조경기장으로 대체구장을 하겠다 내부적으로 있는지는 몰라도 4년간 논의했을 때 이야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롯데가 지금 충분히 숙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팬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1만석 정도의 보조구장 부지는 크게 문제없죠 서울시도 1만3천석하다 1만8천석으로 바꿨으니까 부지는 괜찮아요 근데 롯데도 일단 논의를 하는데 조명탑도 세워야 되고 복잡합니다 연습구장 일반적으로 연습야구장을 지을 때 땅 고르고 인조잔디를 깔고 펜스 정도 치고 하면 30억 40억 입니다 이게 조명탑을 세우고 보조구장을 만들면 300억 400억 입니다 그런데 축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경기하죠 야구는 많으면 일주일에 여섯 번도 합니다 만 몇 천명이 계속 응원하고 가변 좌석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 이렇게 들어가면 돈이 훨씬 더 들어가겠죠 그리고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보조구장 부지의 신축구장을 아예 거기다 세울 수도 있다라는 부산시의 생각은 생각이 좀 짧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더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수천억 원을 들여서 50년 이상 쓸 야구장인데 부지 선정을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 왜냐 보조구장을 한번 보시면요 입지가 조금 멈춘다 거리가 지금 사직 야구장이 부산 지하철에 종합운동장역 기준으로 580m입니다 사직역 기준으로 550m입니다 근데 대체구장 부지 이야기가 나오는 보조구장은 종합운동장역에서 1.5km입니다 사직역에서 1.8km 정도 됩니다 성인이 한 20분 25분 걸어야 됩니다 가족을 동반하면 더 멉니다 야구가 매일 합니다 입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두 번은 몰라도 1,2년은 몰라도 입지가 이렇게 되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되지 않냐 그러면 돈이 엄청 또 올라가겠죠 대체구장을 만약에 짓는다고 해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2029년에 개장을 신구장 개장하는 이 로드맵하고는 조금 더 멀어졌다 2023 지금 현재 상황으로 좀 일정이 빠듯하다 2030년 신구장 개장 가능성이 저는 좀 높아 보이는데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제가 좀 비판적으로 지금 방송했습니다 부산시에서 야 롯데 구단아 너 진짜 너 야구자한테 뭔 소리 했냐 구단을 압박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이건 제가 제가 취재를 하고 제 생각을 녹인 거니까 어필을 하실 거면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필을 받겠습니다 제가 어필을 받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고 시정할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제가 사과하고 사과방송도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있다면요 한번 보시고 롯데 구단은 단 한 번도 부산시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롯데 구단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안 했습니다 롯데 구단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 롯데 구단의 입장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제 입장하고 달라요 2019년에 부산시로부터 사직 야구장 재건축안을 제안받고 양사관 논의 결과 2021년에 이와 관련된 MOU 체결 이후 3년간 후속 조치로 2001년 20 2024년 3월에 행안부 투자심사 결과안을 받았음 이에 부산시는 행안부 투자심사 결과안에 민간투자 부담에 대한 롯데단에서 의향을 물어봤고 롯데가 2024년 7월에 긍정적 답변을 공식 문서로 전달했다 돈 내겠다 82억원 802 죄송합니다 820억원 820억원 내겠다 그런데 최근 뉴스처럼 대체구장 및 신축구장지에 대한 부산시의 새로운 제안 보조구장 쓰는 거 그동안 공식적이고 상세한 요청은 받은 바 없다 대체구장이 아시아도 주경기장이 아닌 보조경기장이 될 시 규모 형태에 대해서는 양자간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만약 신축구장제가 현 사직구장이 아닌 보조경기장으로 바뀔 시 그 변경사항에 대한 신중 논의가 있어야 된다 요구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4-5년 동안 롯데와 부산시 롯데자연츠와 부산시가 공감하고 추진한 내용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으로 50년간 사용된 구장임을 고려한다면 전문가 팬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 등을 고려해가며 정상적 절차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부산시에 대한 롯데 입장입니다 롯데 부산 선수들 좀 체크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질문이 많았습니다 질문이 많았습니다 전미루 선수 뭐야 최준용 심재민 손호영 선수는 제가 이제 또 다시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 안 한지 좀 됐으니까 전미루 선수는 전미루 선수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본인이 본인의 볼을 아직은 좀 못 던진다 어린 선수들은 밸런스가 조금 무너지면 좀 왔다 갔다 하니까 하여튼 통증은 지금 조금 해소가 됐다 그래요 어깨 염증 조금 있었죠 8월에는 당연히 오죠 시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승현 선수는 조금 더 진승현 선수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1군에 올라올 수 있는 약간 뭐랄까 9위라든지 이게 본인이 돼야 되고 부상 이런 거 조금 떠나서 최준용 선수 마찬가지 전미루 선수하고 마찬가지 최준용 선수는 8월에 8월에 올 수 있다 최준용 하여튼 뭐 그러면 전미루 최준용 선수는 7월 말에도 가능한가 하여튼 뭐 1군에서 던질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 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2군 경기 상태를 보고 좀 올린다 그럽니다 2군 경기를 좀 던지는 걸 보고 올린다 롯데가 좀 이렇게 올릴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올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손오영 선수는 손오영 선수는 이번 주에 2군 경기 뛰고 일단 타격 연습이 지금 들어갔어요 수비 연습 들어갔습니다 지금 타격 연습 수비 연습 들어갔어요 이번 주에 2군 경기를 아마 뛸 것 같아요 장마 때문에 애매한데 이번 주에 2군 경기 들어가면 빠르면 이번 주말 아니어도 다음 주에는 그래도 1군에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손오영 선수는 그렇고 유강남 선수는 시간이 조금 걸리고 이학주 선수 2군에 왜 내려갔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학주 선수 왜 내려갔어 뭐 못 치고 최근 10경기 드문드문 나왔지만 대타 대수비 드문드문 나왔지만 안타가 없어 최근 10경기 하여튼 못 치고 그 다음에 못 친 것보다도 좀 집중력도 많이 떨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조금 해서 심재민 선수 얘기를 제가 조금 올릴게요 심재민 선수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심재민 선수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수술은 아니지만은 심재민 선수의 고질이 사실 심재민 선수의 고질은 어깨나 발꿈치가 아니고 오히려 조금 허리 쪽이었어요 허리 쪽입니다 그래서 근원 해결을 하는 차원에서 뭐 약간 조금 독특한 허리 일반적인 아주 뭐 디스크 수술 이런 게 아닌데 하여튼 일단 수술을 했으니까 좀 오래 걸리겠죠 올 시즌에 올라오는 것은 조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 수술을 했던 이유는 내년 시즌 건강하게 돌아오려고 수술을 했고 또 재활을 휴식하고 또 재활을 잘하면 또 되겠죠 재활 잘해서 내년에 또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또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